기존에 이런 보험 가입하셨다면 무조건 정리하세요 정리만이 정답입니다 굿모닝 보호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아침 지금 7시인데요 안개가 좀 많이 꼈네요 그래서 아무튼 신나게 지금 회사를 또 출근 중입니다 뭐 회사에 맨날 출근 신나게 하냐고요? 일이 많아서 즐거워서요 일단 보험이 일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있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일이 많은건 그만큼 돈 버는 재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연락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자 4월달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예정일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또 수수비 보험이나 몇가지 항목들이 변경이 될 예정이에요 물론 좋게 변경이 되면 제가 광고를 안하겠죠 안좋게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딱 5일 남았으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깐요 토,일,월,화,수 네 주말에도 일하냐고요? 그럼요 저 보호막 구독자이시고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호막 월,화,수, 뭐, 금,금,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토요일 아침 나가고 있는데 네 어저께도 밤 12시까지 일했고 지금 좀 피곤하긴 하지만 앞으로 딱 5일만 참고 열심히 하고 4월 초에는 좀 느슨하니까 그때는 좀 쉬엄쉬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기존에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일단은 생명보험사에요 생명보험사에는 아 저 금속법 25일날 변경이 돼서 제가 대놓고 상품을 얘기하니 그렇고요 제가 이니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생명보험사는요 저희가 빅스리 회사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2019년 전에 빅스리 회사죠 어디 회사인지 알죠? S생명, H생명, 그리고 K생명 이 세 개 회사는 솔직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이 세 개 회사는요 타사 대비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주계약 자체에 예전부터 2010년부터 2012년 13년 사이에 CI 종신보험을 많이 판매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블로그 아니면 다른 유튜버님도 많이 설명을 들었다시피 CI보험은 일반적인 암이나 뭐 내졸증, 급성신경색이 보장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중대한 내졸증 이거는 내추럴 코드거든요 중대한 급성신경색 요 또한 그냥 급성신경색 진단분류코드를 받아야 진단금이 나가는 거예요 암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암도 나가지만 중대한 암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분류코드나 이런 부분들 보면 약관에 보면요 약관 해석이 약간 좀 꼬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암보험이라고 하면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뭐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는 좀 많이 미흡하고 좀 약간 서운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CI종신보험에 대한 단점들은 많이 올려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시간되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3대 진단시 뭐 중대한 내졸증,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신경색, 중대한 수소시에는 사망보험금을 50%에서 80% 선지급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도 그렇다 쳐요 CI종신보험이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도 비싸고요 또한 그 밑에 보면은 특약이 있어요 특약도 전체다 비갱신형 20년만 납입하고 90세나 100세까지 보장받는 비갱신형 보험료 인상이 없는 비갱신형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갱신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3년 혹은 5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갱신은 뭐냐면 처음에는 보험료가 저렴해 보이지만 나중에 5년이나 3년 뒤에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료가 또 언제까지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20년 납입이 비갱신형이 아니고 평세 보장은 받을 때까지 80세다 90세 10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종신보험 유지율은요 10년 유지율이 5% 채 안 돼요 정말로 그만큼 종신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했지만 유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물론 조기 사망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요즘에는 의료기술 발달함에 따라 종신보험 보험료도 비싸고요 더군다나 화폐가치 물가상승률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 생각하면 지금 사망보험 1억이 나중에 20년 후에 1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항상 올라가듯이 종신보험도 채진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물가상승률 해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단점이 있다는 거죠 또한 20년 전에 종신보험은요 그때 사망보험이 깊게 5천만원이었어요 이거 5천만원 가지고 솔직히 누구 코에 붙여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종신보험 큰 의미가 없다 차라리 정해진 기간에만 보장을 받는 종신보험보다 4분의 1, 5분의 1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신보험의 거의 전체적인 보험료를 보면요 3분의 2는 사망보험료로 쓰이기 때문에 솔직히 보장내용 그렇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갱신형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유사암 소외감이 두둑게 있는 게 아니고요 유방암 그다음에 남는성 생식기암 전립수암 유방암 자궁암 이런 부분들이 일반암의 10% 20%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보장이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설명해 드렸다시피 내열관 같은 경우는 내열관, 내졸중, 내추럴, 신단지라는 내열관, 협진증이 보장되는 내열관 급성심근경색 순인데 전부 다 내추럴, 급성심근경색 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빅3죠 S생명, H생명, K생명 이 회사들은 전체 생명보험사 중에 절반 이상 차지하는데요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 빅3 3개 회사들이 좋은 상품을 내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손해율이 어마무시하니깐요 솔직히 지금은 대리점이 있어서 비교연적하면서 꼼꼼히 저렴한 회사를 상품을 가입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인, 연고 나 하나 가입해 거의 보험 아줌마들 그런 분들이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인분의 부탁으로 가입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상품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의 이 3개 회사를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고 많이 해지했고 또 그런 불이익보험사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보험원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자 다음은 손해보험사에요 손해보험사는 솔직히 다 비슷비슷해요 딱 하나 회사 제가 저번에 영상에 한번 위에 올려들었어요 15년부터 18년 사이에 가입하신 분 중에서 S화재는 조심하시라고요 S화재는 다시 한번 제가 영상에 올려두었으니까 여기 링크에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안 좋냐면 일단은 S화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15년 사이에도 모든 회사 S화재만 빼놓고 뭐 H나 M사나 K사나 아니면 또 다른 H사 이런 회사들은 거의 다 암 같은 경우도 보장이 두둑게 됐지만 또 뭐 유사함이나 소외감이 다 일반암에 속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거의 뭐 소외감이나 생식기암이나 자궁암 유방암 전립수암 이런게 소외감이나 유사함으로 따로 분리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전체적인 갱신형이에요 그때는 비갱신형 갱신형은 솔직히 갱신형은 50대 이상인 분들이 보험료가 부담되신 분들이 20년 갱신해도 아니면 30년 갱신해도 70세 80세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료가 비갱신형은 비싸니까 갱신형에도 상관없지만 희산근대도 상관없는 분들을 왜 갱신형으로 비싸게 갱신형에도 저렴한게 아니에요 정립보험료 쓸데없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가입을 정말 몇십만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갱신형이다 그리고 암도 많이 부족하다 또 하나는 내열과 내졸증이 아니고요 내추럴 내추럴은 보장받기 10% 미만이에요 바깥에 터지면 내추럴 안으로 터지면 내경색인데 내졸증은 내추럴과 내경색이 다 보장이 되지만 내추럴 받을 확률 거의 드물다 또 하나는 내추럴 받는다 할지라도 벽에 부딪혀서 쓰러지거든요 그러면 거의 S코드에요 외상성 내추럴 상해 코드를 받는데 내추럴은 질병코드를 받아야 보장이 돼요 법적 다툼이 많이 있었는데 결론은 보험회사가 이겼어요 그래서 고객이 패소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S과제의 외상성 내추럴도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외상성 내추럴 코드가 받으면 보장이 안 받기 때문에 거의 내추럴 진단비 있어도 보장을 못 받는다 신근경색이 또 똑같아요 협신증을 동반한 허혈성 신근경색이 아니고요 급성 신근경색 정말 보장받기 매우 힘든 제가 15년 인생에 딱 한 명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대비하면 그런 부분들에 애치화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암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갱신형이고 세 번째는 내열가 내줄증이 아니고 내추럴 코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급성 신근경색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또 비싸고 또 전체적인 갱신형이고 적립보험료가 과다하게 지출하고 또 그렇다고 업계 1위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업계 1위였다고 보험금 지급이 정말 깔끔하게 지급이 되는 회사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화재보험 쪽은 이런 화재에 가입했으면 전체적으로 리몰 랜델링을 하던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왜 안 좋은지 그리고 왜 수정을 해야 되고 지금 상품과 뭐가 틀린지 꼼꼼해지랑 비교해서 제안을 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생명보험은 빅3 제가 방문 전에 설명드렸던 S생명 K생명 그 다음에 H생명 이 3개의 회사 그리고 손해보험 쪽은 H화재 이런 쪽을 좀 조심해서 가입이 되었다면 부분적으로 정리하던가 무조건 정리하셔야 정답이다 납입한 보험료 여태까지 납입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시면요 나중에 더 큰 손해보험입니다 왜냐면 단추를 처음부터 잘 맺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안 맺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보험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한 건데 나중에 정말 납입한 보험이 아까워서 유지하다가 나중에 뇌졸증이나 뇌혈관 아니면 허혈성 심장질환 협신증 걸렸는데 보험을 못 받으면 정말 억울해서 후회하실 거예요 그때 지인욕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좋아요 아름다운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침부터 좀 내용이 길었는데 지금 영상 올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일어나셔서 제 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기존에 장면 속에 있는 증권 끊어가지고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참 토요일날 일하니까 언제인지 연락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